아, 이별을 준비해야 한다는 걸 거기서 뭐해요? 첫날부터 지각할까봐. 모시러 갔지. 왜? 내가 너무 감동시켰나? 나 좀 안아줄래요? 어젯밤이 너무 길어서 얼굴 언제 보나 회사 가면 보겠지. 그래도 너무 멀다 그런 생각하면서 나왔는데. 이거 왜 이래? 아침부터. 동네 사람들이 흉봐. 열레리 꼴레리라 한다고. 아니, 열레리 꼴레리 좀 하면 어때요? 우리 사이에. 가요. 우리 이르니까 꼭 막거리고 묵다. 그래 열심히 일해서 꼭 잘 먹고 잘 살자. 주택청약 보금도 들고 가계부 써서 검사 맞고 콩나물 값은 꼭 깎고. 아휴, 한 사장 짠돌이 짠돌이. 아휴, 나 짠돌이? 왜 짠순이. 근데 어제는 무슨 일 있었어? 표정이 좋지 않아서 걱정했어? 아니에요. 근데 어제 한 사장도 좀 안 좋아 보이던데. 왜요? 회사에 무슨 문제 있어요? 뭐 문제 없는 날 있나? 뭐야 이건 근데? 아, 이거? 아버님 뇌물. 나 점점 비굴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잘하고 있어, 꿋꿋하게. 우리의 짠순이. 짠돌이. 가짠순이.